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인사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 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직무평가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다섯 문항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평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화면에서 4번과 평가한 연도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기본키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4번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평가한 연도 다음은 두 개 필드가 선택이 되셨다면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필드에 있는 4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영문 대문자 한 글자와 숫자 네 글자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영문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크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자를 입력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라고 하시면 L자 입력하실 거고요. 숫자도 마찬가지로 네 글자 필수 입력이니까 0을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 마스크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직무 역량 필드에 직무 역량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0부터 100 사이 숫자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선 검사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0부터 크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and 작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또는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0 and 10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현재 작성한 내용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행동 역량도 마찬가지로 유선 검사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컨트롤 V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여러분 확대 축소창 표시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무 평가 테이블에 대해서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신 다음에 유효성 검사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사원 테이블을 사용하시오. 이름 필드에 이름 사이의 공백을 입력하지 못하시오. 타도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에 공백을 입력한다라는 거는요. 중간에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던 간에 공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만능문자 한 칸 띄우고 만능문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공백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공백을 입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요. 앞에다가 부정하는 거죠. not을 입력하셔서 입력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이름 사이의 공백을 입력한 경우에는 우린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이름 사이의 공백을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사이에 공백을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확대 축소 창을 이용했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부서 코드 필드에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도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는요.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필요하신 테이블은 직무평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사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부서 테이블도 추가하시고요. 먼저 직무평가 테이블의 4번 필드는 사원 테이블의 4번 필드를 참조한다. 어느 쪽에서든 상관없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손을 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각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각 테이블의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들도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요. 각 테이블의 참조 필드의 값이 삭제되면 관련 필드의 값들도 삭제되도록 그러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선택하셔서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관련 레코드를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는데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실 건데요. 외부 데이터를 클릭하시고요. 새 데이터 원본을 클릭하신 다음 파일에서 엑셀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가져오실 데이터는 직무 역량 등급이라고 저장된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 개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가져오셨고 연결 테이블 선택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저희는 현재 워크시트 표시의 직무 역량 등급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첫 행에 열 머리끌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연결 테이블의 이름을 직무 등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직무 등급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 눌러주시고요. 연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왼쪽에 개체에서 폼에서 부서별 평가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한 명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형식에 가셔서 여러 개의 레코드가 한 번에 표시될 수 있도록 단일 폼이 아닌 연속 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에 TXT 이름과 TXT 직급 컨트롤은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이름과 본문에서 TXT 이름과 TXT 직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데이터에 가셔서 잠금 속성을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폼 바닥글에서 폼 바닥글에 TXT 총 인원의 텍스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이 오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전체 인원수를 표시하겠습니다.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를 입력하시고 별표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평균이라고 표시된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TXT 직무 역량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컨트롤 온번을 클릭하신 다음에 평균 값을 직무 역량의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G 라고 입력하시고요. 직무 역량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TXT 행동 역량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온번에 커서를 두신 다음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G 라고 입력하시고요. 행동 역량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평가 입력에 폼을 완성하는 세 문항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 부서명이라는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LST 부서명 컨트롤에 대해서 담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테이블에 부서명과 부서 코드를 표시하고요. 부서명은 오름차순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행원본에 오셔서 ... 작성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부서 테이블입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부서명과 그 다음에 부서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을 먼저 더블 클릭 부서 코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서명을 오름차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정렬해서 오름차순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예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속성 시트에 가셔서 양식 디자인에 속성 시트를 표시하신 다음에요. 현재 바운드 할 열은요. 부서명과 부서 코드를 가져오셨는데요. 부서명으로 저장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열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바운드 열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열 형식에 가셔서 열 개수는 두 개 부서명과 부서 코드를 가져왔으니까 열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열 너비가요. 3cm, 2cm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 너비에 오셔서 3 입력하시고요. 2 입력하셔서 자동으로 3cm, 2cm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 현재 작업하셨던 LST 부서명 옆에 체크 전체 부서를 선택하시고요. 체크 전체 부서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탭을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먼저 체크 전체 부서 컨트롤 값이 True이면 If 만약에요 If 체크 전체 부서의 값이 True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True와 같습니까? 라는 부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여기 현재 체크 박스에 대해서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True 값이라면 저희는 부서명 LST 부서명을 널 값으로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LST 부서명을 널 값으로 작성해 주시고 현재 폼 현재 폼 현재 폼은 미라고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돼요. 미라고 입력하면 LST 부서명 입력하실 때 좀 더 편하겠죠. 마찬가지로 현재 폼에서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 원의 속성을 Fal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전체 부서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지금 작업하셨던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 대해서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셔가지고 폼 완성하는 세문항과 그 다음에 LST 부서명 그 다음에 체크 컨트롤에 대해서 작업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부서별 평가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 개체에서요 부서별 평가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직무평가 정보 커리를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을 직무평가 정보로 선택하시고 다음은 부서 코드 평가 년도 필드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아래쪽에 오셔서 우리는 정렬을 하실 건데요. 부서 코드와 평가 년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렬을 추가하겠습니다. 부서 코드 두 번째 평가 년도 부서 코드는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평가 년도도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코드 머릿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부서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부서명 가로 열고 부서 코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언본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직접 등호 입력하시고 부서명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M% 가로 열고 연결하겠습니다. 부서 코드를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가로 닫는 작업을 합니다. 부서명 가로 열고 부서 코드라고 필드명을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본문에 모든 컨트롤의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설정하시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현재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투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명 선택하시고요. 다시 부서 코드 바닥글에 바닥글에 첫 번째 TXT 인원수를 선택하시고요. 해당 그룹에 인원수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TXT 평균 직무 역량도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AVG 라고 입력하시고요. 직무 역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다시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의 평균 행동 역량을 선택하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 아니죠. 행동 역량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 아래쪽에 값들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부서 옆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 부서별 평가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LST 부서명을 선택하시고요. LST 부서명의 컨트롤을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원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LST 부서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부서명에 대한 사업명단이 표시되도록 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 체크하셨던 체크의 전체 부서 값이 폴스가 되도록 구현하시오.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에서 필터하겠습니다. 밑점 필터라고 입력하시고요. 부서명은 부서명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같습니까? LST 부서명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는데요. LST 부서명에서 선택한 부서명은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고요. LST 부서명은 컨트롤을 통해서 입력받기 때문에 앞에서 일단 큰 따옴표 닫으시고 M% 연산자 뒤쪽에 가셔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해서 M%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엽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필터원의 속성을 추루로 하시면 필터가 실행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현재 폼의 체크 전체 부서를 폴스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서를 폴스로 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 한번 누르신 다음 보기에 가셔서 LST 부서명의 컨트롤을 선택하시면 기술 연구소가 표시가 되고요. 다시 영업지원팀 선택하신 부서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부서라고 체크하시면 모든 내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가져오실 테이블은 사원 테이블과 직무 평가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내용을 보셨을 때요. 필요한 필드는 4번 필드가 필요합니다. 이름 필드가 필요합니다. 직급 필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추가하시고요. 직급 등급 필드가 비어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직무 평가에 직무 등급을 추가를 하시되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비어있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이즈널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살짝 미리 보시면 4번 이름 직급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직무 등급 오류라고 입력합니다. 직무 등급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두번째 커리 테이블 만들기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에서 커리 에 가셔서 직무 평가 정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의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4번 필드 그 다음에 이름 필드 그 다음에 부서명 필드 직급 필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평가 연도가 2025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연도를 추가를 하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조건에 다가 2025 라고 입력하시고 다음은 직무 등급을 추가하시고요. 직무 등급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A 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A 라고 그냥 입력하면 함수가 입력이 되니까요.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A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테이블 만들기 선택하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2026년 진급 대상자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4번 필드를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4번 필드에서 내림차순 정렬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한 커리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요. 2026년 진급 대상자 출력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그 다음 실행 버튼 누르시면 7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누르시면 왼쪽에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현재 작업하는 커리를 오른쪽 닫기 버튼 그 다음 왼쪽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7개 레코드와 4번부터 지급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매개 변수를 입력 받아서 해당된 내용을 표시하는 커리 입니다.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내용은 커리에 가셔서 직무 평가 정보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4번 이름 부서명 직무 평가 행동 역량 더블 클릭하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평균을 선택합니다. 다음 위쪽에 필드명을 문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필드명을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직무 역량 평균 이라고 필드명을 수정 표시하실 필드명으로 수정해 주시고 행동 역량 평균 이라고 입력하시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름을 매개변수로 받을 거니까요. 이름을 아래쪽에다가 조건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 조건에 매개변수 작성을 하셨고요. 현재 작성한 커리 저장 먼저 할까요? 그리고 나서 사원별 평균 평가 점수라고 저장합니다. 평균 평가 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결과를 보셨을 때 이름에다가 박민선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박민선의 4번부터 부서명가 그 다음에 직무 역량 평균 행동 역량 평균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작성하신 내용 변경하신 내용 있다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필요하신 필드는 부서와 사원과 직무 평가를 추가합니다. 부서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부서를 선택하고 부서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을 선택하셔서 핵머리 글을 선택합니다. 부서별 직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책을 선택하시고요. 직책은 직급을 가지고 와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머리 글로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평균을 구할 건데요. 평균은 행동 역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값을 표시할 건데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살짝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할게요. 보기에 가시면 사원대리 과장 차장이 아니라 과장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순서대로 해서 오름차순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사원대리 과장 차장이고요. 또 하나 숫자 점수에 대해서 현재 값이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디자인의 디자인 보기 가셔서 일단 평균은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을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시 회색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 열머리 글에다가 저희는 사원 그 다음 대리 과장 차장 순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부서명가 사원대리 과장 차장 표시되는가 숫자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지 않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었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부서별 직책별 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무평가 테이블을 이용하여 직무평가 테이블에 가셔서 직무 등급이 D 또는 F가 아닌 그러면 D 또는 F가 아니라면 ABC가 해당이 될까요? D 또는 F가 아닌 사원에 대해서 저희는 사원 테이블에 사원 테이블에 B고 빌드에다가 평가 통가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 그리고 나서 실제 업데이트를 할 테이블은 사원 테이블입니다. 사원 테이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커리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사원 테이블에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에다가 평가 통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다가는 조건에다가는 직무평가에 직무 역량을 찾긴 하지만 조건을 주시긴 하지만 해당된 4번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현재 사원 테이블의 4번 필드에 해당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4번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다가 조건에다가 D 또는 F가 아니라고 하니까 NOT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NOT IN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4번 필드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는 직무평가 필드에 가셔서 테이블에 가셔서 가져오겠습니다. 조건은 외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직무 등급이 D 또는 OR 직무 등급이 F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고요. D 또는 F에 해당한 4번을 가져와서 그게 아니다. D 또는 F가 아닌 이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커리는 평가 처리라고 저장 하겠습니다. 라고 평가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쿼리 디자인에 오셔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44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누르시고요. 사원 테이블에 가시면 현재 레코드가 57개 정도 있고요. 평가 통과 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원 테이블 닫으시고 평가 처리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부터 처리기능 구형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